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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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면 되겠다 잘 파야돼 우와 제법 커요 한나무에서 나온거야 앙파는 오래 오늘 아침입니다 화이트 식이묵 양파 참기름 hungover 양파 멸치 양파 xenofag 잘 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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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잘게 잘라야지. 아이 착하네. 빨리. 기다려. 하나, 둘, 셋. 약 한쪽만 자르고 끝낼 수는 없잖아. 약도 다 잘라야지. 아이고 잘했네. 이번에 잘했다. 이모 니가 니 찌를까봐 겁이 나서 그렇다. 이거 원래 그냥 활라만 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칫솔도 같이 샀어. 아이고 잘한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한다.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네. 아이 착하네. 아이 맛있다. 아이 시원하다. 수능 해. 수능 해. 그럼 편해. 단디야. 여기 있네 여기. 아 귀여워. 이런데 해줘. 원래 칫솔로. 고양이들 그런 데 많이 해준다. 그렇지. 좋았네. 아이 잘한다. 자. 양쪽에 물을 누르면 좀 힘들 것 같아. 뭔가 내가 여기다. 아이구야 나온다 야. 너무 약해가지고. 어찌 될까봐. 목이 너무 강해지. 엄마가 식염수랑 화장솜 사러 볼게. 나도 안 써. 아 왜 그래. 아 누리가 더 놀라겠다. 아 이거 자르고 싶은데. 발바닥. 잘 때 자르면 될까. 아니야. 단티가 아니야. 자 딱 10분만 놀아준다. 아직? 기다려. 아니 그렇게. 기다려. 기다려. 애교가 한도 초바다. 기다려. 이 새끼. 1이 작아지면 돼. 크면은 니가 체력을. 야 야가 10년이면 니가 60이야. 왜 이래. 50이 우수야. 아 그리고 얘 10년되면 얘도 80몇살이야. 알잖아. 아 그래. 아 그래. 와 진짜 크다. 이렇게 원래 큰건데. 안에 그 빼는거구나. 아 신기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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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응. 근데 배추 키우면 다 이래. 배추 종류는. 내년에는 망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농약을 안치니까. 뭐가 좋으니까 씻기가 좋더라고. 대충 씻어서 먹어도 되잖아. 정말 크다 이거. 와 잘 됐다. 언제 타나 했더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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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까? 잡을까? 어떻게 잡을까? 아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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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빨빡하긴 안쳤다. 그래도. 으악. 이거 이렇게. 밤만 하면 되겠다. 으악. 아 이거야. 이 삼색 다리버섯. 어. 예쁘죠. 아 입장. 우리 물김치. 그대 뽑아서 왔는데. 아. 음. 마요. 남부장. 음. 댄스. 육. 로제. 파. 음~~~~~ 나 요새 무알코올 있잖아 아 무알코올도 맛있더라 맛있지 하이데 계속 맛있더라니까 오 맛있더라 양끼빌리물? 어 언니 털 다 묻을텐데 상관없어 하자 이모집 가자 안돼요 해 이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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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나갈 때 이거 주고가면 안 낑낑대 자 오 맛있는거 오 맛있는거 순디야 갔다올게 순디야 엄마 왔어 잘 기다렸어? 순디 기다려 기다려 하나 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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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아이고 예뻐라 아 이거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배 뭐해줬어?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순디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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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단 네꺼 어 네꺼야 야아 기가 막히겠다 아이템이 자기꺼야 너 스크래치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더 이상 내가 스트레스 전체 팔꿈치를 만지면서 서서 바로 엄청 많아 한 3배나 더 손이 안 났어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얇아 엣 엣 엣 엣 엣 엣 오 좋았어 이리와 이리와 깎자 잘 살았게 기다려 기다려 엄마 간식 줄게 기다려 준비 그러면 안돼 네 순디 자 좋아 순디 당뒤 아니 순디 말고 목볼 물어 어? 이거 급도 안 돼 이거는 어? 이거 급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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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안 빌리긴 하네요 완전히 순디가 슬라이딩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벌어지네요 좀 음 어 똥 아 아 아 물어보는다 크리노 옳지! 옳지 오 잘 온다 단비 잘 잤어 오늘 아침에 미역국 먹지 말고 어차피 1번인데 아니 두 사람 위에 아 구로 안 크잖아 기다려 순디 안 되면 들어가 기다려 기다려 이게 호스터라고 산건데 호스터가 이렇게 생겼나? 코구마는 이정도 자랐어 거기서 똥 싸면 어떡해 거기서 똥 싸면 어떡해 고구마는 이정도 자랐어 이리와 이리와 들어가야지 으 이거 봐라 더러워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기다려 기다려 앉아 기다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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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어 어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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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따라가 이리와 이리와 할아버지 해 이게 물이 아니지 완전히 뭐 암흑으로 가면 더하네 밑에 충격할 사람도 없는데 얘네들 간절 땐 아따요 두 분 물에 가서 모여보지 그저 계곡에 시원한 물에 글자 글자 어디서 잘 깔았고 디스크 칠까? 짱짱 꼭 나한테 와 할아버지한테 가 순댕 이리와 할아버지 내가 아는 거 사이 야 너도 쌍따기 된다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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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실 보고 이라고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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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엄마가 까먹었어 까먹었어 밖에 위험한 곳이야 나 맘에 안 돼 이거는 문어다리 물이에요 엄마가 육수 쓰라고 하나 둘 셋 4 4 엄청 맛있어 그치 4도 10알 정도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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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김치 물 물 양념장 물 아 뭐야? 이, 깜짝이야 이, 깜짝이야 똥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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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저희 띄같이 where we can get our ball 양파 당면을 빼놓는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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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하고 왔어 산책하고 왔어 김치 김치 굽은 발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막 굽굽굽굽 굽굽굽 동그룹이 진프로가 작은 누가 또 둔디 버블리야 되지 계속 눌리는 거 그러면 걸을 때 두 잔 속에 벗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설립을 할 거가 생기지 않지만 이건 그래도 안은 괜찮더라 잘 가라 짠깔 그 송구갖고 온 천지에 번쩍으로 아이고 암 천지로 나가더라 아이샤 봐라 저 저기 때까지 아닙니까 아이고 됐었구만 뭐 송치 걷을까이 아이고 이 정거지 송구는 거 다져주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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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매 매 매 매 매 다 아찔 매 일하는 거 싹 다 파 뒤지기니고 뭐 아 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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